공사는 뭐예요?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아니 택시카로 가자면 여기 공사는 뭐예요? 공사는 뭐예요? 어? 꽃게가 있는데? 간장게장 좋아해? 뭐야? 간장게장 둘이 왜 마주보는 게 얘기를 해요? 내 마음은 음식도 여기네 둘이 가! 나 혼자 먹고 갈게 의사선생님처럼 진단하러 오셨나? 뭐야? 둘이 뭐.. 상황극이야? 아니 여기 뭐예요 이거 여기 한 번만 찍어주세요 이게 뭐야 이게 우리 회사는 무슨 회사예요? 무슨 회사예요? 무슨 회사예요? 진짜 이제는 말할 때 됐잖아요 아니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저 돈 받고 일하는 거야? 돈을 줘요? 돈을 줘요? 뭐야 둘이 뭐야 이거 코빅마트 우리 마트잖아 네 아니 마트에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? 간장게장이야? 그렇지 팔면 돼요? 어 이제 그 방판 우리 영업팀이에요? 어 방판이요? 방판 아 이렇게 들고? 어 들고 가서 팔아 그럼 오늘 뭐예요? 저거 그냥 가는 거예요 저희? 저거 먹어야 되는데 아니 파는 거라면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오 간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자고 그러면 하나 둘 셋 한번 점프 떼어봐 오케이 하나 둘 셋 뭐야 근데 신났어? 야 편장이 왜?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이미 다 준비가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간장게장 안 좋아해? 고추가 많네 뭐라고? 아니 시험에 이게 맛있는 거 아니 맛있는 간장게장이 있는데 고추를 그렇게 봐 아니 빨리 해야죠 보이죠 왜 낡으냐고 과장님 처음부터 당황하게 하지 말라고요 왜 자꾸 아쉽겠다 고추가 많네 간장게장이 얇아 어? 아니 잠깐만요 커밍마트 간장게장 이거 3kg짜리 이거 언제 출시하신 거냐고요 아니 회사에서 하는 일을 대리한테 뭐 일일일이 허락받고 해야 되나? 허락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? 그럼 그냥 해야지 뭐예요 그냥 할게요 뭐 하는 거야? 네? 아니니까 뭐 문 닫고 나 나가라고 뭐 어떡하라고 근데 왜 간장게장이에요? 아니 그럼 뭐를 해야 돼? 네? 간장게장 뭐 별로야? 아니요 이거 뭐 밤에도 케이스 팔고 하니까 야간게장 아침바 이건 이건 그냥이야 이거 너 뭐 데려가서 이렇게 이거 내가 한번 먹어볼까? 지금 먹어도 돼요? 이게 우리 커밍마트에 이제 그 몰이 있어 맛있겠다 거기서 이제 판매할 건데 밥도둑 밥도둑 여기 안에 지금 5마리 들어있단 말이야 아 진짜요? 요만큼이 다 들어있는 거야 아 이게 한 통이에요? 그 한 통 이게 다 들어있는거 5마리 지금 밥을 다섯 번 비려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오오 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? 아 모르니까 설명해요. 아 자신 없어요? 아니 설명해요. 간장게장에 대해 자신 없어서 모르는 거로 하려고. 먹어볼게. 네 여러분들 저희가 출시했으니까. 하하하하하하 이야.. 그래가지고 다리를.. 안에 뭐 곱게 자라가지고 둘 다. 네네네네. 저 없는 집에서 귀하게 자라야지 이게. 오.. 없는 집 치고는 시계가 반짝거리네요. 어 이거 뽑았어. 천원 주고. 아하.. 어 미는 거. 이렇게 좀 먹으면 돼요? 윤과장도. 응. 한 번 맛있게. 이거 맛있는데? 맛있어? 아 진짜로. 자 윤과장 거 이거 한 번 찍어줘 여기. 네. 윤과장 거. 하하.. 간장도 주. 해가지고. 가져가서 가져가서. 반. 이야.. 아 맛있는데? 아 진짜로? 잘라서. 아이 친정님 진짜 잘하신다. 근데 이거를 니들이 하지 왜 내가 먹는 거야? 잘한다 잘한다 하면 계속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알죠? 저도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면 저도 잘하는 거 알죠? 근데 못하던데? 네. 살 어? 사야 돼? 아무래도 아니죠. 아니 근데 이게 막 짜지도 않고. 응. 코미맛계에서 뭐 나온다고 뭐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. 저희는 뭐 이거 안 팔려도 상관이 있어요. 그럼. 하하하. 오 맛있는데? 야 nå. 여기가 간장. 간장 베이스가 되게 맛있어. 네.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엄청 맛있겠다. 응. 자 먼저서 고추 한 개. 고추는 꼭 먹네. 응. 오 이거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요? 응. 자 이거 못 먹으네. 이렇게 먹는 거야. 이렇게 이거를 통치에 들어 이렇게. 들은 다음에. 이렇게 먹는 거야. 이야 이거. 오늘 진짜 너무 먹기만 하는 거 아니야? 근데 맛있다. 이거 진짜 잘 먹으니까. 먹었어. 아름다운? 진짜 뭘 아름다움이야. 진짜 묻었다니까 이 새끼가 진짜 이. 먼지. 아름다운 것 같은데 먼지 먼지. 뭔데 오늘 병원 어디 병원인데. 환자가 의사방을 훔쳐서 입고 나온 거야 뭐야. 왜 묻어. 벗을까요? 저도 벗을까요? 먹을게요. 그럼 저는 간장게장하고 제가 은갈치 좀 뜯어서 먹겠습니다. 발라야 되겠네. 은갈치를 발라. 어어. 와.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응. 응 비벼야지. 서로 잘 깨요. 비벼요 장 뭉치게. 저 고추 고추 불려주면 안 돼요? 뭐 뭐? 고추? 뭐? 자꾸 고추 고추 머리가. 알 알? 먹이야? 작아. 와 나 이거 그냥. 뭐? 어때? 아 너무 맛있는데 진짜로. 그러니까 이걸 비벼야 돼. 이거 이거 등딱스를 비벼야 돼. 두가 형님도 한번. 자신이 손에 안 묻히려고. 비벼자 임대리가 비겨줘. 오. 왜 또 둘이 뭐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뭘 또 숟가락을 또 굳이. 어? 뭐 둘이 다 해놓고 뭐. 어. 아이씨. 여분 supposed to be her? 이 spelledaug easier. 양쪽 끝에 젓가락으로 알으로 긁어 낸 다음에 비벼야지. 이거를. 둘 다 할 줄을 모르게. 양쪽에 알이 숨어있어요. 이렇게? 그래서 거기 안에 많잖아 지금 막. 그러네.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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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benefited. 그치, 그러다치kre klar gyro beret 그다음부터 안 먹었어요. 근데 많이 안 짜요. 그 약간 밥이랑 먹어서 적당한 그런 것 같아요. 얘는 안 짜. 아휴 둘이 먹는 건 하여튼 잘해. 왜? 같이 먹네. 뭐든 잘 먹어야지. 임대리 월급 올라가나요? 임대리 월급 올라가지. 윤 과장 월급은요? 올라가지. 윤 과장님이 지금 15,000원 받고 있잖아. 시간당. 그죠? 분당, 분당. 아, 분당. 분당. 짠.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알 제대로 해서. 이거 잘 바르는 사람, 진짜 잘 바르더라고. 나 잘 못 바르더라고. 난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선배들 해줬어요. 아, 남자 많은 척 하지 마세요. 응. 여자선배가, 여자선배가. 그쪽이에요? 아니, 그쪽이 아니라. 아니, 둘이 너무 못 먹어. 내가 웬만하면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. 네. 메스. 페어 님. 오케이. 자, 어? 봐봐. 이런 거 있잖아, 이런 거. 요건거 이렇게 누르면. 이렇게 나오잖아? 오오오오오! Leg va 봐. 요게를. 이렇게 해서 그래, 이렇게 먹어야지. 뭘 먹을줄을 몰라. juicy니 흠 흠 윤 과장. 이제 숟가락 한번 떠봐. 간장 이뻐해가지고? 자 잎 작으니까 작은걸로 저거 잎 큰데? 어? 응? 되쵸? 자 이렇게 해서 와真的 이거 맛있겠다 자 먹어봐 야 요거 있잖아 아씨 알바 미쳤나봐 이거 진짜 미쳤나봐 요거를 한 번에 이제 잉고즈맹도 먹어요 네 잠깐 눈 간장 자꾸 얼굴 안 나오고 왜? 거기만 찍는 거야? 자 이거 먹어. 혹시라도 둘이 뭐 집에 뭐 시켜서 먹겠다. 그러면은 이게 냉동으로 온단 말이야. 최고의 신선함을 위해서 대동을 시켰지. 하루 정도는 숙성을 시켜야 간장이 이제 배고 그렇게 먹어야 돼. 저희가 광고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랑 비교해보시고 아이 그럼. 네. 그거는 뭐. 디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디딘 얘기를 못하겠다.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. 구독자 이벤트로 이거 나갔을 때 간장게장 삼행시로 해가지고 어. 사행시지. 아 삼행시. 어. 서울대가 어떻게 나온 거야? 아 저요? 응. 서울대 저기 나왔죠? 무슨 거 나왔지? 내 거친 생각과. 거친 생각과가 어딨어? 그럼요. 불안한 눈빛과. 아 저 잉재밤 대학교 나왔거든. 나가 둘 다. 응. 응. 윤 과장도 했을 때 나왔다면서. 저요? 응. 대학교 거기 나왔다면서. 어디요? 성감대. 과는 그 과 나왔어요. 어디? 어디요? 터치할 과? 어. 아니면 흥분할 과? 아 야 간장게장이야. 야 간장게장 먹으면서 이게 지금. 흥분할 과? 으하하하하. 우리 이거 한 마리만 꺼려보자. 응. 어떤가? 아 또 이렇게. 잘 돼있데요? 포장이 돼있는 거구나. 흥이 돼있어요. 흥이 돼있어요. 흥이 돼있어요. 이렇게 하면은. 야. 와 야. 아니 되게 크구나. 이거 제 것만 한데요? 뭐가? 예? 뭐. 제 손만 하다고. 손만 하다고. 아 요만 하다고? 아 새끼손가락. 슬프다 슬프다. 야 근데 이거 진짜 크다. 한 마리. 이거 다 끝내보죠. 진짜 다섯 마리 만나봐. 이거 봐. 나 또 하나야. 내가 손만 해. 끊어보죠. 야. 둘. 둘. 야. 와, 이거 simplesmente. 셋. 야. 넷. 야. 다섯. 야. 아 살아 움직이네. 야. 오오 살아있는거에요 지금? 오야야야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허위광고 안됩니다. 마지막이야. 우와. 이렇게. 하아. 아 아까전에 했던 거 해야죠. 뭐야. 반짝기장. 다행시 이벤트 해가지고. 근데 우리 먼저 한번 해볼까? 어. 윤가장 윤가장. 저는 안 가져갈 거라서. 아니 그냥 재미로 봐. 에이 연습하기가 괜찮아요. 진짜 이런 거 너무 힘들어. 자 간. 간 수치 괜찮으세요? 오오오오 좋아좋아. 장. 장에도 좋아요. 오오오오오오. 개. 개. 욕하는 게 그냥. 머릿속 있는 게 그거였어. 오케이. 개. 개장 한 마리 데려가세요. 오오오오. 장. 장. 뭐야 뭐야. 장. 장으로 가자고?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상해. 내 얼굴 빨개져요. 아니 나쁘지 않아. 장 장난 아니고 진짜예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이거 해달라고? 이거 해달라고? 니가 한번 해. 자 장. 장난 아니고 진짜예요. 반. 장 때문이야. 장 때문이야. 장 때문이야. 노래로 넘어가시겠나? 장. 장 때문이야. 장 때문이야. 개. 개 때문이야. 개 때문이야. 장. 장 때문이야. 아 저 뭐야 이게. 아 이 정도 수준을 해도 드리는 거야? 이제 이렇게 하잖아. 우리가 판별하면 안 돼. 하트가 가장 많이 놀리는 사람. 아.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. 오케이 오케이. 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세요. 여기 참기름을 딱 해가지고. 둘러가지고? 어. 여기 참기름 이렇게. 한 번 더 해주고. 우와. 여기 이거 찍어주세요. 우와. 와 참기름 뿌리니까 그래도 고소한 냄새가. 응. 여기서 확 난다. 광어미 말은 이런 게 안 좋네. 그러니깐요. 그래서 제가 안 배우잖아요. 뭐야? 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운 김치 요즘에 실비 김치 그런 거 많이 유행하잖아요. 아 깎이 먹으면 맛있겠네. 맛있어.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그건 맛있을 것 같아요. 또 며칠을 해봤어요. 그 다음 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